안녕하세요.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NID에서 개척기 기능을 식별하기 위한 레터 코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파벳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 Analysis, 분석, D. Density, 밀도, E. Electrical Variable, 정기적 변수, F. Flow, 유량, G. Length, Position, 길이 또는 위치, H. Hand-Operated, 수동, I. Current, 전류, K. Time, 타임 프로그램, 시간 또는 시한 프로그램, L. Level, 수위, M. Moisture, Humidity, 모터, 수분 또는 습도, 전동기 모터, N. Optical Variable, 광학 변수, P. Pressure, Vacuum, 압력 또는 진공, R. Nuclear Radiation, 핵 방사, S. Speed, Frequency, 솔레노이드, 속도 또는 주파수, 원톤 코일, 솔레노이드, T. Temperature, 온도, V. Viscosity, 점도, W. Weight, Force, 하중 또는 힘, X. Unclassified Variables, Other Dimensions, 미분류 변수, 다른 치수, Y. Vibration, Expansion, Accentricity, Shaft Position, 진동, 팽창, 편심, 축, 위치. 그리고 두번째 알파벳은 다음과 같습니다. D. Difference, 차이. Q. Integrate, Totalize, 적산 또는 누계. 마지막 세번째와 네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알람, 경보, C. 컨트롤링, 제어, E. 센싱 엘러먼트, 검출 소작, G. 게이지, 측정, I. 인디케이팅, GC, O. 리스트릭션 오리피스, 제한 흐름 오리피스, R. 리코딩, 기록, S. 스위칭, 스위치, T. 트랜스미팅, 전송. 이상과 같이 레터코드에 따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FQIT는 유량, 적산, GC, 전송의 의미이며 PIS는 압력, GC, 스위치의 의미이며 TG는 온도 측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AIT는 오른쪽 밑에 분석기의 종류를 별도로 기재하여 다양한 종류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인스트루먼트 닥터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